야 지금 여기 팔봉산에는요 치나물 굴낙시가 있는데 치나물이 버글버글버글합니다 우와 여기도 치 저기도 치 웬일이야 치나물 치나무가 지금 엄청납니다 우와 지금 난리 났어요 이야 완전 보약같은 치나물이 우 어디서 오셨어요? 나무지도 여기까지 오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여기 어디서 오셨어요? 보약같은 치나물 냄새 봐봐 냄새 이게 아주 야들야들 너무 새지도 않고 지금 완전 애기같아 애기 이야 완전 여기는 청동지역입니다 이렇게 바로 왔다 산길 바로 옆에 이렇게 치나물이 아득합니다 이야 이거 뭐 으쨰 버글버글 지금은 풀딱지도 먹는다고 그랬어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 아 아 아 아 으쨰 으쨰 엄청나네 여기 누가 떨어뜨렸다는 짓 해야지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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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치나물 아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진짜 어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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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왜 이렇게 많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웬 웬일이야 어구 이뻐라 이렇게 이씨 자연산 치나물이 바글바글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왔다가 왔다가 저기 하늘을 아 아 아 아 완전 퍼복해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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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으 으 으 여린 치나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있고 아 너무 연하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신암을 뜯으러 온 게 아니고 운동하러 왔는데 신암을 하나들 보여서 쫓아왔더니 완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삼은 아니겠지? 산삼은 아니겠지? 이건 크다 고사리는 다 피어서 넣었구요 자 아이고 이게 고양이지? 네? 어떤 게요? 아 신기하다 고기도 있다 고기도 있다 치 치 치 치 이런 거? 여기 있다 여기 맞춰먹었어 어우 이렇게 기다려 어머나 어머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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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엄청 크거든요 저 언니가 뜯어가지고 봉지에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얼른 담았어요 아이고 저덕 냄새는 안 납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큰 거를 왜 이렇게 네? 봤어야지 다 똑같이 봐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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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말씀 잡고 있다가 와줄래 야구아 아따가 아따가 딸기인가? 이거 뽑아서 나물에서 보내줘야 돼 이렇게 먹고 수육이 수육이 담아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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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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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맞아 언니? 이거 아까 그거야? 이것도 취야? 응 아아 아아 그건 다 재배가 많죠? 응 드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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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둥글둥글한데 칫나물은 없고 여기 있다 아 이건 아니네 아 이거 칫나물 아니네 아 이게 헷갈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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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나? 이건 긴거에요 아닌거에요? 그거 아녀 아니야? 치나물 아녀 그래? 어떻게 알아? 응 내가 보면 알지 그건 아녀 치 치 아냐 갔다가 갔다가 이런게 치여 이런거 틀리잖아 그건 이건 아녀 치나물 응 그건 아녀 그거는 이거 이런거 뜯은거잖아 아녀 그거는 으아 어떤거 그거는 맞아 어우 좋은거 찍었네 아 이거 같이 있잖아 이건 아니고 응 여기 쏙 들어갔잖아 이거는 네? 그건 아니라고 이거 이거 이거하고 틀리잖아 어 이거는 맞아 귀야 하하 하하 그거만 딱 응 그래도 삼촌은 먹는다 응 저거 저기 저기 저거 거추씨가 좋아하는거 어느거 아 여기있네요 고추잎이네 오 고사리 네 고추 고추 여기있어 고추치나물 몰라 고추잎처럼 생겨서 내가 이름 지었는데 고추시나물 아이고 으쩌쩌쩌쩌 아이고 아이고 그건 아니야 너 쪼락하잖아